안녕하세요. 케이니입니다. 숙제를 하는 법을 녹화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숙제 진행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유는 거기에 있죠. 지금 학생들이 숙제를 해서 제출한 거랑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그 숙제를 직접 시켜봤을 때 갭이 존재해요. 실력에. 그러니까 숙제를 해온 걸 보면 분명히 수준이 이 정도인데 숙제를 하는 모습을 직접 제가 수업에서 시켜보면 한 이 정도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뭘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분명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대체 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제가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인데 학생한테 너 이거 숙제해와라고 숙제를 줬는데 이 아이가 숙제를 잘 해왔는데 진짜 수업에서 여러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 학생한테 그것보다 더 쉬운 문제를 물어봤는데 모르면 분명히 이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숙제를 내가 지면으로 주는 숙제를 아이가 친구가 풀게 했든 아니면 지식인에 물어봤든 그걸 검증할 방법은 없는데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숙제하는 과정 전 과정을 제가 다 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수업을 하던 아이들 중에 많은 수의 아이들이 이미 숙제를 하는 모습 전체를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 지금 줌이에요. 줌을 제가 줌 자체에서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OBS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용해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컨트롤 패널까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줌을 처음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뜨겠죠. 그 다음에 쉐어 스크린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누르면 스크린은 어떤 걸 쉐어할지 창을 고를 수 있는데 그냥 데스크탑 2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모니터를 두 개를 쓰기 때문에 2가 있는데 데스크탑 1으로 쉐어 사운드 한 다음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화면 자체 제가 보는 화면이 뜨는 거죠. 이렇게 그 상황에서 카메라는 저 카메라는 아무데나 놔둬되고요. 불편하지 않은 위치에다 놓으면 되고 그냥 이거 꺼도 돼요. 카메라 그냥 끄셔도 됩니다. 여기에 카메라 끄는 버튼 있죠. 스탑 비디오 누르면 카메라 꺼지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화면만 보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숙제들을 녹화를 할 건데 어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more이라고 있어요. 끝에 저는 영어 버전이니까 more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쩔건 간에 이제 버튼 위치가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리코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리코드를 누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리코드가 되겠죠.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잘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코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숙제를 막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해석 문제라면은 해석을 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한다고 치면은 오늘은 여름방학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에 간 날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근데 예를 들어 써머 브레이크가 뭔지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검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보는 화면 그대로를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여름방학이라고 검색을 해내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뭐뭐를 부수다라는 동사로 검색을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번역기를 사용해서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보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다 마쳤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줌을 끄잖아요. 이제 여기에 가면은 More에서 이제 End Meeting을 누르잖아요. 버튼 위치는 똑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끄면은 이런 창이 하나가 떠요. 이게 지금 화면이 녹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이 녹화된 게 바로 열립니다. 그럼 얘를 볼게요. 열어보면은 저는 이 화면 전체를 다 봐야겠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꼼수를 쓰는 학생들을 잡아낼 방법이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이유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아이들이 숙지하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히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 이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름 쓰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캐니니까 캐니라고 쓰고 날짜도 쓰면 감사하겠죠. 08에 24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로 가면은 여기에 위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세 번째 버튼이 이게 크리에이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영상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 비디오를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으면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딴 거 건들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노 이거 이게 아마 애들 위한 비디오냐 이걸 거예요. 근데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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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은 이게 개인만 볼 비디오인지 아니면은 아무 얘기도 공개되지 검색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을 비디오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검색될 비디오인지 이걸 고르는 건데 저희는 공개할 건 아니고 저희 둘만 저희 이제 학생이랑 저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할 비디오이기 때문에 언리스티드로 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한글 버전이라서 한글로 나와 있으면은 그렇다면 버튼 위치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업로드는 이미 속도가 빠르니까 끝났고 체킹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점 세 개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Get Shareable Link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카톡으로 이걸 저한테 링크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그럼 제가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 나왔네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 댓글로 첨삭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돼버리네요. 잠깐만. 이게 왜 여기에서도 이게 유튜브 링크가 먹히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직접 볼게요. 유튜브 직접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써몰브레이크를 잘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도 제가 첨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분 가서 써몰브레이크가 여름방학인 걸 잘 찾았네요. 잘 했어요.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첨삭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커멘트를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타임마킹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첨삭을 보기 위해서 어떤 지점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것만 클릭하면 첨삭 지점으로 가서 나오는 거예요. 35초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첨삭이고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들어가는 노력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할 만큼 미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나중에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힘들어도 하고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바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전달 드리고자 영상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안 되면은 저한테 말씀 주세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말씀드리면은 시작을 먼저 해 주시고 안 되면 말씀 주시면은 그러면은 굴러가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지고 계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